제주반도체 연출되고 있고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도지캔들을 달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변동성을 주면서 지난 구간에서 쌓인 물량들을 세력들이 소화를 해주면서 약손실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좀 걱정이 많이 되실거에요. 형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하나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거고 지금 윗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손절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거 같아요. 대응방안은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도와드리고 있지만 지금 제주반도체는 세력들이 윗구간에서 오랜기간 가격조정과 기간조정을 다 거친 상태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에요. 중요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이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세력들이 재매집을 했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2차급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간에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이 제주반도체가 앞으로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이 제주반도체를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제주반도체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제주반도체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위에서 컨펌을 받아서 이 종목 선별은 해놨고요. 이 제주반도체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변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10억이라고 하면 예수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최소 300만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컨펌을 받아온 만큼 먼저 이 프로젝트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제주반도체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프로젝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반도체는 이 중요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단기 입형선들을 완전히 수렴을 시킴으로써 힘을 응축할 대로 응축을 했고 이 응축된 힘을 이제 발산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외에서 이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소통방에서 많은 주주님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소통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고 이 윗구간에서도 계속 물량을 받아 먹었습니다. 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 이 수익을 실현하고 이 손절하는 물량을 세력들이 윗구간에서 다 받아 먹었습니다. 자 지금 2차 급등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는데 이 자사주 처분으로 인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폭락시킨다? 이 중요 구간을 이탈시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95억 이 33만 주를 처분을 했는데 이 시간 외에서 누가 받아 먹었을까요? 세력들이 세력 놈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겁먹고 던지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밑꼬리를 달면서 소화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2평선들을 완전히 수렴을 시켰습니다. 힘을 응축할 만큼 응축했고 이제 이 정고점을 향해 돌파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 급등 랠리가 나올 텐데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구간이야말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7,800원대 매수사인은 이미 드렸고 3만 8천원 신고가 구간 바로 밑에서 매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물론 더 길게 보면 한참은 더 상승을 할 거지만 분명히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3만 8천원 구간에서 한번 전략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였고 지금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하반 경지 흐름을 보이면서 자액실험 매물 때도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릴 테니까 이 반등 저점 구간에서 한번 더 재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주반도체로 이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주셨어도 지금 제주반도체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제주반도체 손실 보고 있거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제주반도체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공부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는 혼자서 주식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팔아버리거나 더 올라갈 종목을 손절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산에 등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게 되면 힘이 들고 금방 지쳐서 도중에 이탈을 하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금방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이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제주반도체 타점 정확하게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제가 좀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게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고 이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제가 말했어요. 자 이 물량을 장악했다라는 걸 알려면 월봉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이 물량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고 이 물량들 개인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제주반도체 가장 중요한 건 이 월봉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부터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강한 상승을 연출시키면서 신고가 갱신을 시켰고 지금 다시 한 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이 매집만 10년을 했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오히려 신규 매수, 추가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분봉을 좀 보시게 되면 자 1월 25일 이 목요일에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세력들이 이 투자 경고, 투자 주의 딱지를 이용해서 조정을 주면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세력들이 다시 한 번 재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변동성에 흔들려서 절대 페닉셀 하지 말라는 거고 세력들이 물량을 지금 소화를 했고 급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윗구간 때에 매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는 가볍고 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미 이 단기 입형선들을 정배열 형태로 전환을 시켰고 힘을 응축해서 다시 한 번 2차 상승 준비를 할 건데 주가라는 건 한 번에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도박이죠. 지금 같은 이 조정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 번 급등이 나올 건데 아직 이 바닥이 완벽하게 잡히지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바닥이 형성이 되고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상승과 수많은 하락이 반복을 할 건데 이거 혼자 절대 대응을 못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동성에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 당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상승 모멘텀이 이미 형성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업계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할 예정이고 이 몇 주 안에 지급 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원 기업 내에 삼성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미국 반도체 법에 따라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5년간 총 527억 달러로 하나로 75조 5천억 원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24년 반도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세력들은 이 종목을 10년에 넘게 장악을 했고 물량을 길게 매집을 하면서 10년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N자 패턴을 그리면서 2차 급등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수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이 큰 파동을 만들 거예요. 이 잔파동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파동에 당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이용할 거고 수익을 극대화할 거고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시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정말 뒤늦게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재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패턴 구간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알려드릴 거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선 전량 매도가까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재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 반등 흐름 나오고 이 상승 추세에서 매도해야 할 때 나는 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봤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없으셔야 합니다. 자 제가 100%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부담 없이 재주라고 문자 보내시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직 단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재주 반도체가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됐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제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로 이 재주 반도체의 가장 큰 재료 이 재료가 기대감이 끝나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실험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재주 반도체의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재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선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선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300% 수익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하나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거라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재주라고 두 글자 보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제주 반도체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제주 반도체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제주 반도체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정말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경험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